안녕하세요. 송치레다혁입니다. 날씨가 진짜 푸쭉 추워졌죠. 지난번에 서리가 한번 내리더니 그 다음에 나중에 밤기온이 저녁기온 부터 해가지고 엄청 떨어졌어요. 제가 엊그저께 식구들과 외식하려고 저녁에 나갔는데 와우. 식사하고 돌아올 때쯤 되니까 추워가지고 몸을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옷깃을 여미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날씨가 추워졌네요. 그래도 5도 이하는 떨어지지 않은 터라 거리대 아이들은 아직 그냥 뒀습니다. 이제 조만간 아이들을 들여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분갈이 안해줬던 아이들 막바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요아이는 블루엘프 블루엘프인데 저희 집에 지난번 이제 얘네들이 이천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거든요. 데리고 와서 그대로 이제 방치 상태죠. 그랬더니 이제 입장 밑에가 말라서 떨어지고 목마름 증상도 나타나고 이렇게 또 밑으로 착 쳐진 자고 하나 요거를 떼서 하기도 그렇고 요 멋스러움을 살려서 한번 잘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합시켜주려고 하거든요. 요게 한 포트에 1500원짜리를 제가 지금 세 포트를 데리고 왔는데 요 화분은 이제 만원짜리 화분이고요. 요런 화분에다가 이 1500원짜리를 심어놓으면 얼마나 멋있게 변할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주세요.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아이는 이제 흙을 좀 털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애들이 너무 말라서 물을 살짝 줬더니 흙이 지금 조금 젖어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꽃이 지금 한창 풀려고 하는데요 꽃은 좀 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엘프는 지금 요번에다가 심어줄 예정인데요 목대가 좀 길고 바보니 형태의 화분이에요 블루엘프는 지금 요번에다가 심어줄 예정입니다 블루엘프는 지금 요번에다가 심어줄 예정입니다 블루엘프는 지금 요번에다가 심어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립란석 중립란석 한 30분 우리 사이와 지금 통화하는 동안에 촬영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다시 눌러야 되는 거네요 블루엘프는 지금 요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지금 쳐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빨리 분갈이를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과정이 지금 녹화가 안됐는데요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수영이 너무 멋있죠 이렇게 독도로 하이드로벌로 올려줬고요 자 오렌지 글로우 우리 손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녹화는 끝나지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얼굴이 안 나와요 뭐에요? 뭐하고 그러세요? 할머니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죠 뭘요? 이거 심는 거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만지지 마세요 뭐냐고요? 이제 할머니 잠깐만 할 테니까 말하지 말고 옆에서 보기만 해 줄 수 있어요 네 이제 오렌지 글로우 합식하겠습니다 깔만 깔고요 계좌방 sky 대립란서 대립란섞 문절란섞 프린시 화분이 커서 대립란섞 빨아줬고요 그 다음에 적립 나서 먼지가 나니까 우리 손주들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손주들이 아주 좋으시나봐요 나를 말을 시키려고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라고요 이삼균 먹어요 이제 오렌지글로우를 심어 줄 텐데요 이 아이들도 지금 흙을 빼놨던 아이들은 온 지 꽤 된 아이들이에요 이천에서 요 전 전에 데리고 왔던 아이니까 제가 무거워서 폴을 다 뽑아가지고 데리고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래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장이 좀 통통하고 두꺼운 아이들은 물을 오랫동안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하엽은 좀 정리를 해줬고요 하엽은 좀 정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고요 복도를 올려주겠습니다 빨리하고 우리 손주들하고 놀아야 돼서 마음이 급하네요 고마워요 고마워 이렇게 오렌지글로우 합식을 맞춰줬습니다 이름은 뭐지? 얘는 글로얘고 얘는 오렌지글로얘 얘는요? 걔는 홍공작 얘는요? 걔는 콩란 콩달아요? 콩달아요? 콩? 콩란 콩달아 콩같이 생겼다고 자 이제 EM 활성에 뿌려주겠습니다 예쁘네 우리 손주들이 아주 기다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오기전에 맞추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많이 뿌려요? 많이 뿌려줘야 돼 그래야 벌레가 뿌려줬으면 에어블로우로 물기를 빼줍니다 물을 빼줍니다 물을 빼주네 진짜 이쪽 완전한거였다 괜찮아요 꼬미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블루엘콜 블루엘콜 아 너무 예쁘네요 블루엘콜 꽃 좀 보세요 꽃이 다 필 때까지 잘라주지 않을 예정이에요 수용이 진짜 멋집니다 수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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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멋져요 수용이 오렌지글로우 다육식과 블루엘콜 능력이 블루엘콜 블루엘콜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송주네 다육식이었습니다 안녕 큰소리로 안녕 왜 송주네다육식이라고 해요 지온이네 다육식이라고 할까요 네 지온인의 다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윤의 다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진의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